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저희는 오늘 2021년 시즌그리팅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2020년에는 아쉽게도 팬분들과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러블리즈 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잊지 못할 특별한 기억들이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2021년에도 여러분들 곁에서 항상 더 좋은 모습으로 있을 테니까 계속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2020년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러블리즈의 2021 시즌그리팅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올해도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